1. 제동장치에서 작동 부분의 구조에 따라 분류하였을 때 해당되지 않는 것은? 2. 전자브레이크 2. 나사의 도시방법 중 틀린 것은? 4. 불완전 나사부는 축선에 대하여 45도로 가는 실선으로 그린다. 3. 배관계통의 정비를 위하여 분해할 필요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관이음쇄로 적당한 것은? 2. 유니언 4. 펌프에서 진동이 발생할 때 그 원인으로 거리가 먼 것은? 2. 축봉에 대한 불충분한 냉각수 공급 5. 정투상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2. 물체를 보는 방향에 따라 세 종류로 분류하며 이것을 기준투상도라 한다. 6. 무거운 물체를 달아올리기 위하여 훅을 걸 수 있는 고리가 있는 볼트는? 1. 아이폴트 7. 합성 고무와 합성수지 및 금속 클로이드 등을 주성분으로 제조된 것으로 어떤 상태의 접합 부위에도 쉽게 바를 수 있고 누설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은? 1. 액상 가스킷 8. 액체 윤활제에 비해 그리스 윤활제의 장점이라 할 수 있는 것은? 1. 밀봉성이 좋다 9. 미끄럼 베어링과 구름 베어링을 비교했을 때 구름 베어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감쇄력이 우수하고 충격 흡수력이 크다 10. 다음 그림과 같은 센터 게이지의 용도는? 4. 나사 절삭 바이트의 각도 측정 11. 윤활제의 급유에서 사이퍼 급유 방법은 어느 방식인가? 2. 적합 급유법 12. 모세관 현상에 의해 마찰면에 급유하는 방법으로 맞는 것은? 1. 패드 급유법 13. 베어링 윤활제의 목적이 아닌 것은? 3. 동력 손실이 늘어나고 마찰에 의한 온도 상승 효과 14. 한국산업 규격 중에서 KSB로 분류되는 부문은? 1. 기계 15. 압축기 벨브 부품 중 벨브 스프링의 교환에 대한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4. 교환 시간이 되어도 탄성망호가 없으면 교환하지 않는다 16. 송풍기의 풍량이 부족한 경우의 원인이 아닌 것은? 2. 브이벨트의 장력이 적당할 때 17. 기계 부품의 단면 표시법 중 옳지 않은 것은? 3. 단면 표시는 치소, 문자, 및 기호보다 우선함으로 중단하지 않고 해칭이나 스머징을 한다 18. 유압기술을 산업 분야에 적용할 때 가장 큰 장점은? 1. 소형 장치로 큰 출력을 낼 수 있다 19. 주계 센터링 불량 시 발생하는 현상이 아닌 것은? 4. 기계 성능이 향상된다 20. 체인 전동 장치 중 오프셋 잉크에서 링크판과 부시를 일체화시킨 것으로 오프셋 잉크와 이음핀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저속 중용량의 컨베이어, 엘리베이터에 사용하는 체인은? 3. 핀틀 체인 22. 다음 중 비용적형 펌프가 아닌 것은? 3. 기어 펌프 22. 전동기가 기동이 안될 때 그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전원전압의 변동 23. 와셔의 용도가 아닌 것은? 3. 볼트 자리면 재료의 강도가 강할 때 24. 설비의 고장률 곡선을 기준으로 설비의 고장 상태를 3단계로 구분하였을 경우 해당되지 않는 것은? 4. 말기 고장기 25. 설비 표준에서 일상 보전의 조건, 방법에 대한 표준으로 급유표준, 청소표준, 조정표준 등이 작성되는 표준은? 1. 정비 표준 26. 설비의 보전효과 측정 방법에서 각 항목별 산출식이 옳지 않은 것은? 1. 평균 수리시간, 총운 전시간 정지의 수 27. 개장 방법 중 화학, 제철, 공업 등 공정이 일반적으로 정지하고 있고, 원료나 동력이 이동하면서 반응이나 변화가 이루어지는 공정에 사용되는 기장은? 4. 장치 공업용 개장 28. 개칙관리 추진 방법에서 개칙관리를 추진하는 데 중요한 점이 아닌 것은? 3. 개칙관리, 정보관리, 자료관리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지 말고 독립적으로 관리할 것 29. 돌발적 또는 만성적으로 발생하는 고장에 의해 발생되는 로스를 무슨 로스라 하는가? 2. 고장 로스 30. 전통적인 관리 시스템과 비교한 종합적 생산 보전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2. 전사적 조직이 아닌 기능적 조직에 의하여 참여한다 31. 설비나 시스템의 고장이 발생되기 전 미리 보전하여 특정 운전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보전 방법은? 2. 예방 보전 32. 설비 고장의 종류 중 시스템의 설계와 제조 공정과의 불일치에 의한 보전은? 4. 제조 고장 33. 연료 구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 연료 구입자의 특성 34. 설비 보전 효과에 속하지 않는 것은? 4. 납기 지연 발생 35. 재료의 소성 또는 유동성의 성질을 이용하여 재료를 가공 성형하여 제품을 얻는 지공부는? 3. 금영 36. 설비 관리의 목적은 설비의 기능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설비 관리의 기능 중 설비가 생긴 후부터의 관리 단계로 오른 것은? 3. 생산 보전 관리 단계 37. 설비의 분류 방법 중 뜻이 없는 기호법과 같이 종류, 크기, 형태 등의 관계없이 배치순, 구입순으로 기호를 표기하는 방식은? 3. 순번식 기호법 38. 정비 계획을 수립할 때 전제가 되는 조건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생산 요원 39. 다음 중 일세 정체 대책이 아닌 것은? 2. 요인 개통을 재검토할 것 40. 벨브의 개폐 정도 또는 교축 정도 등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스프레 이동량을 규제하는 조정기구는? 4. 가변 행정 제한기구 41. 유압 작동류에 관한 특성 중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1. 점도 42. 유압 장치에서 작동류의 압력이 국부적으로 낮아지면 용의 공기가 기포로 된다. 이 기포가 급격한 압력 상승에 의해 초고압으로 되어 액체 통로의 표면을 때려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는 현상은? 4. 캐비테이션 43. 회전체의 회전에 의해 기체에 주어진 원심력을 이용하여 기체를 압송하는 기계는? 3. 원심 송풍기 44. 도면에서로 표시한 벨브의 이름은 무엇인가? 3. 언로드 벨브 45. ISO 규격에 의한 공유압 벨브 연결구 표시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공급 라인 1 46. 그림과 같은 방향 제어 벨브의 명칭은? 2. 3포트 2일치 벨브 47. 다음 기호의 공압 실린더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4. 같은 크기의 실린더에 비해 추력이 약 2배 크다 48. 다음 중 추갑기의 기능과 거리가 먼 것은? 2. 충격의 증대 49. 약 300도 이내의 일정한 각도 범위에서 각 운동을 하는 것은? 4. 요동형 액체이터 50. 공압 시스템을 설계할 때 각종 기기의 선정 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오른 것은? 2. 유날기는 공기량에 대해 압력 강화가 가능한 작은 쪽이 좋다 52. 변동하는 공기 수요의 공급량을 맞추기 위한 압축기의 조절 방식 중 가장 간단한 방식으로 압력 안전 벨브에 의하여 압축기의 압력을 제어하며 무부화 조절 방식에 속하는 것은? 3. 배기 조절 52. 유압회로에서 분기회로의 압력을 주회로의 압력보다 낮게 제어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벨브는? 1. 감압 벨브 53. 유압에서 사용하는 제어 위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상 위치 벨브의 신호가 공급되었을 때의 제어 위치 이는 시동 조건에 의하여 결정된다 54. 일반적으로 스패너 작업 시 가장 좋은 방법은? 1. 몸쪽으로 당겨서 사용한다 55. 물속에서 발열 또는 발화하지 않는 것은? 3. 요우드산 염류 5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 위험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되는 내용이 아닌 것은? 4. 생산 공정기획 57. 보건 표지의 색채에서 바탕은 노란색이고 기본 모형, 관련 보호 및 그림은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표지판은 무슨 표지인가? 2. 경고 표지 58. 가설 구조물이 갖추어야 할 세 가지 조건이 아닌 것은? 3. 외관성 59. 작업에 관련된 취약점이나 그 취약점에 대응하는 작업 방법에 대한 전문 지식을 부여하기 위한 안전교육은? 2. 지식교육 60. 연삭기의 위험 요인으로 잘못 설명한 것은? 4. 숫돌의 작업자의 신체 부위가 접촉될 위험성은 없다 6. 가설 구조물이 Lateции